쌀쌀쌀쌀쌀쌀 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A, B, C라는 친구와 무리였어요. 그 중에 B라는 친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좋은 쪽으로 말고 안 좋은 쪽으로요. 같은 무리 중에 A라는 친구는 저와 3학년, 4학년 때도 같은 반이어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B가 저에게 와서 A의 비밀을 말해주더라고요. A가 제 앞에서 절친인 척하는데 사실 뒤에서는 저의 뒷담화를 한다고요. B도 같은 무리여서 저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뒷담화한다는 A에게 충격을 받았죠. 너무 기분 나빠서 며칠간 A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A도 이상하게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A가 진짜 제 뒷담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진짜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A가 제 뒷담화를 했다는 거에 큰 배신감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A에게 따졌어요. 너 왜 내 뒷담화고 다녀? 그런데 그때 A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A와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서 알았죠. B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요. 더 소름인 건 B가 A한테도 제가 A의 뒷담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도 저한테 화가 나서 그때 저를 피했던 거였고요. B가 저와 A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었죠.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B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무리였던 C도 옆반 친구인 D도 B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B한테 이간질 당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한때 같은 무리로 친하게 지냈던 B가 이간질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B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 왜 친구들 이간질하고 다녀? 그런데 B가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실 이간질이 내 취미야. 내 한마디에 놀아나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지 않아? B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B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한다며 B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 참 많지만 이간질이 찜이라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제가 중학생 되고 B랑 손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역대급 도라이였어요. exposed gel 불이 đó 사람들은 하지만 바ront peg마다 ы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